어우 드디어 리액션 했다. 야 잠깐만! 야 초등학생 어떻게 봤냐? 엄마 아이디인가 봐.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 아니야? 엄마 걸로 아이디. 거짓말 치지 마. 남자 저긴데? 아 내일 구구단 다 되셨다. 구구단은 보통 초등학교 때 떼지 않나? 2학년 때 떼잖아. 아 18단 외우고 있구나. 나 2학년 때 외웠던 거 같은데 아닌가? 즐기러운 생활 아는 사람? 전 모르는데요? 그게 뭐예요? 어 18단 안 외웠어? 나는 외우라고 했었는데? 몰라 외우라고 했었어. 근데 난 못 외웠어. 그랬을 거 같다고? 솔직히 스마트폰 계산기가 있는데 어디다 써먹음? 아 요즘 애들은 진짜 생각이 다르다. 어 놀토 있었어. 대장이 가장 돌아가고 싶은 나이대는 언제예요? 나? 한 살. 한 살 때로 돌아가서. 아무 생각. 누나 이상형 궁금해요. 저요? 저 성숙한 사람. 한 살 때로 돌아가서. 놀토 격주셨어요? 어? 요즘 갤럭시 쓰면 왕자 당한다며? 와 진짜로? 진짜 야갔다. 놀토 때 학교할 때 진짜 좋았다. 놀토 아닌 토요일 점심에 회장은 엄마가 햄버거 쏘는 거 국롤. 아 잠깐만 한조야. 너 동년배다. 쟤 초등학생 아니야 쟤. 야 요즘 애들 햄버거 안 쏴. 쟤 내 또래야. 새끼. 여기서 걸리네. 뭔 동년배예요. 야 동년배를 어떻게 알아들어. 요즘 애들 그리고 동년배가 뭔 뜻인지도 몰라. 너 반장하면서 쏴봤어? 나도 쏴봤지. 초등학교 때. 내 동생도 햄버거 쏘고 막 그랬어. 콜팝 인정이지. 콜팝 근데 그 뭐지? 썼잖아. 우리 엄마 녹색 어머니였는데. 와 멋있으시다. 운동회 때 회장 엄마가 쏘는 아이스크림 개꿀만 아님? 아 맞아. 뽕따. 우리 때 롯데리아 콜라 무한리필. 어? 지금 무한리필 아니야? 아 요즘 두 번이야? 아. 와. 사탕반드 개많이 썼는데. 불쏘라니. 아 진짜 추억의 단어다 불쏘. 아 진짜 싫었는데 불쏘. 야 그래서 우리가 불쏘의 문화라서 클럽 가면은. 클럽 가면은 이렇게 흔들어서 입 때려봐. 불쏘의 나라. 젓가락으로 콩 옮기는 수행평가 해본 사람? 어 나. 우유당분 해본 사람 있냐? 나. 옛날엔 창문 밖에 탁탁 치는 게 국룰. 에. 우리는 그거 있었는데. 징. 겁나 시끄러운 거. 엥. 이렇게. 근데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그거 있었어. 그 칠판에 엥. 이렇게 하는 거. 근데 다시 초등학생 돌아가려면 안 갈 것 같아. 저 돌아가기 싫어요. 한 살 때 아니면은 돌아가기 싫어요. 2022년도 초딩 시절? 왜 난 요즘 애들 너무 안 됐던데.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. 나는 요즘에 애기들 보면 마음이 아파.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보면. 우리 때는 막 맨날 모기차 그거 맨날 쫓아다니고 저기 했는데.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소풍 한 번도 못 가봐. 너무 안타까운 거 같아. 아 몰라 애들만 보면은 막 마음이 안 좋아. 아이고 안 됐다 이러면서. 지금 돌아가면 초3 때 내 뺨 갈긴 선생 때린다. 야 안 돼. 때리는 건 안 돼. 나도 근데. 다시 돌아가면 초등학교 때. 나 보리타작 시킨 선생님 교육청에 신고할 거야. 보리타작 뭔지 아시는 분. 그 신발장에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. 진짜 힘들거든요. 반에서 한 명이 잘못하면 단체로 벌 줘. 그래서 다 그 신발장에 무릎 한 다음에 한 명씩 엉덩이 때렸어. 단체로 벌 주고 막 뭐지. 의자 들고 막 여기 허벅지 벗고 그랬어. 단체 기합이 개 짜증나. 아 그래. 어릴 때 단체 기합이 진짜 싫었단 말이에요. 저는 조용한 편이라서. 그래서 난 편견을 진짜 안 가지려고 되게 노력해. 그때. 어. 진짜 많이 맞았어. 눈 감아 지금 나오면 용서해준다. 눈 뜨는 단아와 이 멘트 엮여서. 난 이렇게 해서 다 봤는데. 체벌이 사라지는 경계였던 거 같네. 97년생이 딱 그 경계일걸요? 진짜 학교 폭력 난리 나서. 그때부터 딱 끊겼을 때였거든요. 자독이었네. 장난 아니었지. 체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. 진짜. 나는 잘못해서 맞은 적 없어. 그거 뭐지. 세계지도 그거 못 외워가지고 맞은 적은 있어. 어떤 새끼가 쿨척쿨척 학생 시절로 감성파리로 단합방송하냐. 핫. 야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. 왜 나한테만 엄격한데. 차라리 맞는 게 나 깜지가 극혐. 어 나 깜지 개 잘 썼는데. 야 요즘 하자도 깜지 써? 난 오이 못 먹는데 선생님이 억지로 먹여서 토했는데. 나도. 야 우리 우리 다 불쌍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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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